이거 퍼갈까요? 이제 이걸 퍼서 먹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김치밥. 와 김치밥. 희준아. 기침이 났어 이사. 야. 희준아 너 어떡해.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메이크업도 못 잊어. 지능했네 메이크업. 지능했어 이쁘게. 기침이 나오는 거 참았어요. 희준아 안 먹어. 희준아 집밥이다 집밥. 집백수. 우와. 색깔 봐. 색깔 봐 있어 색깔. 희준아 잘 보이지? 색깔 보입니까? 이야.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수 합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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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 진짜 크다 다. 이렇게 빼가 앞으로 끓여서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바로 그 현중 씨가. 엄마의 레시피를. 만든 백수. 토종 백수. 토종 백수. 토종 다 반찬 하나 준비해 줄게. 이걸 먹으면 여기 꼬시장이랑 먹어요. 꼬시장 먼저, 꼬시장 먼저. 끄다가. 어땠나? 어땠나?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우와 이거 허영딱이. 아니 방송이라고 이름을 살 붙이지 말고. 아니요. 진짜 고기가 너무 쫄깃하고.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잘 익었어요. 끄다가, 끄다가, 끄다가. 유주 씨. 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약재. 우와. 유주 씨는 간단해요. 강기 걸려서, 강기 뚝 들어주잖아. 형 이거. 이야. 아유, 저거 진짜 맛있어. 배우 아니세요? 네네. 맛있습니다. 배우분한테 닭다리를 받은 적이 참여.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와, 진짜 맛있는 맛이다. 김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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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서 진짜 이렇게 집밥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모여서. 시침하게. 어, 사람들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 누차 말하지만은 그게 소박한 음식인지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봐도 집에서 뭐야.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맞아요. 예, 격갑이나. 뚝. 유시. 유시. 맛있어. 그래, 눈을 맞추고. 누가 드린다. 아, 이거 눈을 맞추게. 어떻게, 어떻게. 이뻐? 이뻐. 이뻐. 아, 이뻐. 그럼 방송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 나갔지. 아, 공간 내용이? 그럼. 오빠, 제가 한 번 먹어도. 내가 내가 가운데서 아주 그냥. 야 이거야. 야 눈치 적어 제끼야. 아 이거 메이커 타고 올걸. 이거에 매실 매실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준아 이런 날이 있네요. 이런 날이 있네요. 이런 날이. 못됐다. 아니 우리 집이 초토화가 됐는데 분위기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감기 빨리 나갔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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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을 놓고 싶지 않았어. 숟가락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 이 끝밥 이 끝밥 이 끝밥. 비비까 한번. 비비. 몇 개 있는데요. 대박. 이번에는 고기랑 고기랑 비비. 아니 요거 요거 요거. 그냥 봐. 비비. 비빔먹방이랑 안물이랑 상. 나도 저거 먹을래. 비비. 아 진짜 이거. 진짜. 정형 못 봤어. 여러분 이 부분은 하루에 다 멀어지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먹어볼게요. 짜질 않아. 비빌 때. 뭐라고 하네. 우와.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 우와. 저도 이거.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 수 swords 우와 완전 끈지에요 진짜라. 오, 됐다. 아, 저 자신감. 오, 자신감.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물기가 자기 생각을 부르거든. 냄새. 우와, 나 승진해, 진짜. 진짜.